치즈를 돌돌 말아 맛있게 먹는 쪽갈비 오늘 어떠세요? 등갈비 2대를 찬물에 2-3시간 담가서 핏물을 제거해주세요 팔팔 끓는 물에 핏물 제거한 등갈비를 넣고 10분 데쳐내주세요 등갈비가 좀 커서 반으로 자른 다음에 데쳤고요 다 데친 등갈비는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 과정을 해주면요 정말 돼지 누린내가 많이 안 나요 냄비에 새 물을 받아서 강불에서 한 소금 끓여주세요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여기에 향신 채소를 넣고요 그 다음에 데친 등갈비를 넣고서 30분만 더 끓여주세요 이러면 등갈비가 거의 완벽하게 익어 있어요 다 익은 등갈비는요 하나하나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저처럼 가이집이나 칼집으로 양끝을 좀 잘라내주시면요 우리 사먹는 등갈비처럼 이렇게 구우면 옆으로 살짝 벌어져서 조금 더 먹기 편하게 그렇게 완성이 돼요 맞는 간장은 산더미 불고기 참고해주시고요 여기에 이번에는 사과즙 넣었어요 사과즙 넣고 생강가루, 마늘가루 넣고서 잘 섞어서 준비해주세요 다진 마늘, 다진 생강 사용하지 않는 건 가루를 사용하는 게 좀 더 깔끔해서 그래요 완성된 양념장을 우리가 손질한 등갈비에 다 부어주세요 바로 드실 거면 이 상태로 한 송금 끓이고요 아니면 저처럼 재워주세요 하루 정도 푹 재워주면요 끓이지 않고 구워도 간이 잘 되어 있어요 하루 재운 쪽갈비에요 확실히 색이 노릇노릇한 게 그냥 구워도 맛있을 것 같죠 한 송금 끓인거나 하루 재운 등갈비는 에어프라이어 철망 같은데 가지런히 놓아서 180도에서 쪽갈비가 노릇노릇 익을 정도로만 구워주시면 완성이에요 타지 않게 잘 보면서 구워주세요 쪽갈비는 그릇에 가지런히 놓고요 치즈 쪽갈비잖아요 그래서 치즈 넣을 그릇을 놓아준 채 남겨두고 쪽갈비를 세팅해주시면 좋으세요 치즈는 전자레인지에서 30초 40초 이런 식으로 돌려서 녹인 다음에 그릇에 넣으면 정말 잘 그냥 주르륵 흐르는 그런 치즈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영상으로 남기려다 보니까 치즈가 살짝 굳었어요 이럴 때는 전자레인지에서 한 10초 정도 돌려서 드시면 더 좋고요 쪽갈비를 치즈에 돌돌돌 말아서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꼭 한번 해서 드셔보는 거 추천할게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